자 다음은 로봇티즈 올려주셨습니다. 24,600원에 매수하셨고요. 비중은 10% 매수하셨네요. 내년 1월까지 조금 글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놔둬도 될까요? 이런 뜻이신 것 같습니다. 24,600원에 10%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는 적정한 가격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전에 로봇티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서빙로봇을 좀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. 우리나라 호텔에서 한 20군데 정도 그쪽에서 이 로봇티즈의 서빙로봇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기서 호텔 같은데 수건 갖다주는 귀엽게 생긴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일단 로봇티즈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. 로봇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양선을 뽑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기간 외국인들 이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오늘 거래량도 좀 늘면서 강한 모습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. 하지만 이 로봇티즈도 마찬가지 전환사체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. 로봇 관련주들이. 대략 이 로봇티즈 같은 경우도 저때 올해 7월 달에 전환사체가 전환이 됐는데요. 대략 전환가격이 2만 4천 원대에 있는 그 전환사체가 한 71만 주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또 2만 2천 원대에 있는 게 한 19만 1천 주 정도 그 정도 전환사체 주식으로 바뀔 게 남았어요. 그렇게 되면 대략 한 90만 주 이상은 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잠재물량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쭉쭉 뻗어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은 이 로봇티즈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뭐 LG전자가 7.5%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. 이게 올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자나는 기업의 그 전환사체 부담들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정리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근데 1월 달 정도 그때까지 들고 가는 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로봇티즈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. 얼마 전에 11월 17일 날 지능형 로봇 보급 및 개발 촉진법 시행형이 발표가 되면서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였죠. 정책 모멘텀이 그걸로 끝일까요? 아니요. 하나 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.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1차 계획, 2차 계획, 3차 계획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지금 3차 기본계획까지는 발표가 나서 다 시행이 됐고요. 올해 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1월 달에는 CES가 열리죠.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최대의 IT 행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기서 주목을 받을 게 아마 자율주행 쪽도 주목을 받을 거고 AI 쪽 이런 쪽도 주목을 받을 거고 그리고 로봇 쪽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다면 1월 달 정도까지는 모멘텀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 찬성하고요. 대신에 좀 치고 올라오면 1월 달 정도에 CES 하기 전 정도 그때 정도에는 아니면 그 전에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발표가 돼서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나오면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에다가 전환사체들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끝까지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쭉 치고 올라오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 던져주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매매를 하실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. 지금으로서는 조금 차분하게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